뛰어라 우리 성덕 강성덕 사촌 또는 스승님의 가르침 어른 기다리게 하지마라 부모님 기다리게 하지 말고 선생님 기다리게 하지말고 또 어른이 누구 있나 하여간 다 어른이지 학생님 제자님 기다리게 하지마라 사람 기다리게 하지마라 이것은 내 볼일 좀 줄이고 내 욕심 좀 줄이고 꼭 기다릴때는 정말정말 그런 일이 반복 안되도록 내가 뛴다던가 뛰어야지 뭐 원래는 지금 내가 먼저 나와서 죽고 손 시럽지만은 내가 먼저 나와서 기다려야지 여기 차를 대고 기다리게 하면 되겠느냐 내가 지금 여기서 조국이 폐를 바라보고 딱 사진을 찍고 있으면 차가 오겠다 이 말이야 손은 시럽지만 beautiful 그리고 이렇게 걸어가는거야 차대기가 어디가 좋나요 그냥 있으면 심심하잖아 그럴 때는 노래를 불러요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건 손을 보호하는 것 손을 따뜻하게 하려면 주머니에 너 손을 넣거나 아랫배에 손을 넣거나 고꼴 깊숙이 37도 온도를 느껴라 차가운 손 들어가면 온몸이 깜짝 놀라겠지 아 좋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는 차가워야 하는데 아 떳떳하구나 인간의 난로가 휴대용 난로가 핫팩이 여기 있었네 아는 사람은 알겄지 아 너무 좋아 아 왼손이 카메라 들고 있는 손이 그러는데 야 오른손 너만 호궁하냐 나도 좀 교대 오케이 교대 오른손은 따뜻해졌어요 손등은 이게 보면은 이쪽은 따뜻해졌는데 등은 안 따뜻해졌어 지팡이 짚고 날씨 오른손 뱃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걸음거리가 좀 어그저 끓여야 되네 호흡 마시고 멈추고 태양을 보고 오케이 태양에 나지요 내 머리를 맑게 하시고 어두운 생각 내보내주시고 어둠의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태양이시여 가슴으로 내 심장을 뜨겁게 열정을 불태우시고 가서 하단년 곳걸로 내려가시어서 인체용왕로 발전소를 뜨겁게 뜨겁게 회음을 자극하고 호흡을 멈추고 누르시고 호흡을 멈추고 누르시고 호흡을 멈추고 누르시고 호흡을 멈추고 누르시고 그리고 아...하...그런데 갑자기 예술작품이 뭐isso? 이것이 이 예술작품이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눈고추같이 생기기도 했고 So beautiful 여기 이렇게 보면은 눈의 표면들이 달나라 표면 같지 않습니까 반짝반짝반짝 별들이 눈 위에 별 있네 눈 위에 별 있네 내 눈앞이 별나라고 내 눈앞이 우주구나 아 저 태양은 태양은 해님은 모든 사람 모든 생명 지구의 모든 생명을 골고루 사랑하시는 인류의 태양 같은 존재는 내 영원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정정밥신 비로자나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무한한 광명 아미타 아미타 바 아미타 바 아미타 바 아미타 바 아미타 바 가슴 단전 아미타 바 아미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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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눈인 줄 알고 치웠는데 얼음이니까 유리 같잖아 이렇게 부주의하면 안돼 샬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이런거는 나중에 구해주세요